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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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옵니다. 네, 수고하셨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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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, 그러면 6시 반 되면 이제 그냥 방송 녹방 안 틀고 종료하면 되는 거죠? 예, 네. 게임 소리가 안 들려. 자, 한번 붙어 보자고. 삽이래? 아, 씨밤. 보이지 않는 감이 가장 무서운 법. 야스오 필패. 이 게임은 포기. 안팔 수가 없네. 하하... 헉. 예기 지노를 보기지 않음. 개 hardcore 인공할 것. 히히. 여러분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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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하하. 저 쟤들 존나 못해서 아 무슨 이번판은 거의 뭐 토 나온다 뭐 욕 열심히 듣겠습니다 포기해요 지금 반포기 게임 소리가 안들려 지금 나한테는 안들리네 개 답답함 이지훈이야 개막했쓰 끝났쓰 소울킬 각 개이득 이지훈이야 이지훈 존댓어요 존댓어 존댓어요 존댓어요 전 미드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존댓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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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기 judgeifall Wherever 그린 자단이 용감하게 진실을 찾아라 아 저거 진짜 괜히 또 불로 배달하면은 좀 힘들어서 진도 힘들지마 드레이븐 버스 타야지 뭐 드레이븐 잘 컸네? 아 뭐야 이지리얼 CS 미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저 정도 뛰면 내 저마다 저 정도 뛰면 내 저마다 오우 좋아 좋아 자 뭐 그 10같은les 진짜 pozw 오 뭐야 요gal 계속 저 휘aga 피니치를 êtes 오어쨋옰옵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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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와 난 힐 감사 좋아 이런거 이런거 좋아 아 어어 아 어어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이 분도 왔어 살았으면 됐지 뭐 살았으면 됐지 죽는 것보다 안 좋은게 없어 지지 마시네요 아니 마이크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죽었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치 참자 뭔데 이거 젠들 각대기나 넣지 먹는데 에잇이야 다 짤거야 딴딴딴 보드급 제빙이야 에카라는 이제 집가서 이제 좋아서 오면 GG 오오 어가네 아! 니콜이 끝났어 니콜이 끝났어 아 탑폭키까 아 안 봤으면 저 잡았니 아 카사가 템바 12분으로 와야 12분으로 와 저거 무슨 쓰러지 저거 으하하하 이게 막 압궁해 엄마야 압궁해 엄마 살려줘 저 또 압궁할려 아아아아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휴 다이브할려고 잠깐만 직강이 좀 아쉬운게 직강이 좀 아쉬워지네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카산이 들어오면 죽겠지? 카산이님 제발 에너 좀 제발 지옥 지옥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어 마음이 아까 제이홉 손빵 날리는거지 정식이 강하게 되면 자유가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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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미드똥 이렇게 무섭습니다 빰밤밤 아니 어쩔수가없어 미드 너무 못한다고 나 진짜 왜 미드도 아니 야스오가 아까 나 야스오 미드할줄 알았지 스탑은 그래도 그나마 할줄 알았는데 잘 탓간다고 지겨 어 어 저걸 못잡아 저거를 서로 반해보네 진실은 바로 어둠속에 있지 간다 간다 진초기하러 간다 야 잠깐만 화산이 났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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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가아 바잇빠이 전자의 맛있냐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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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푹 비 이길 수가 없어 한낱 서포터 충 따위가 대 skt1의 미드라이너를 이기겠어 풀 이길 수가 없어 푹 때리 탑에 갔으면은 버티면서 어느정도 이미 SKT1의 미드라이너가 아니야 오 제압되었습니다 스플릿은 역시 우직하게 우직하게 지금 내가 1대1로 이길 수 있는 일도 없다? 야야야야 1대1 뜨자니까 1대1 아니 1대1 뜨자니까 씨 1대1 뜨자고 1대1 이 지랄 데리고 오고 있어 기럽한 새끼 지질라고 너 죽어 이거 이 지랄야 너 죽어 우리 싸이야 너 죽어 그거 죽는다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 헐 이 지랄한테 이 지랄 잡았어 이 지랄 이득 설계 설계 요 모래 먼저 설계 설계 킹이지 하하 아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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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바텀 라인은 좋고 근데 내가 바텀을 가면 이즈리얼이 오겠지? 이즈리얼이 오겠지? 근데 이즈가 지금 트포의 마나몬이어서 나 지 이즈리얼이 되었지? 쌍님 쌍빠이 쌍님 쌍빠이 그냥 카산닌이 압붕하면 한.. 압붕하면 한.. 한 명씩 사라지네 그냥 야 내 이즈.. 아씨 이즈리얼이 오겠구나 야 11렙이야 나보다 레벨이 높아 12렙이네 나보다 레벨이 높아 이렉국만 찍으면 이제 할만해 근데 이제 친구들 오네 친구들이 와요 가려진 길이라 해도 두려워 이즈이 이거 CS먹으려고 궁수야 그냥 한 번 노력을 해 인생 한방 어디가 와든 어 궁을 써라 정유여 궁을 써라? 궁을 써! 궁하고 파동을 쓰란 말이야 이런 시대 넘버 이 새끼야 의원 아앍 아앍 이즈온 쏠 킬 어아잇잠만 나한테는 안돼 이즈온우 쏠 킬 그.. 오 이제는 쏠 킬을 땁er 왜 이.. atas 되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어 아 정신승리했어 그래도 이지훈을 솔키따가 만족한다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국은 이젠 또 모르겠지 빰밤밤 아니 13레벨에 이정도 탭이면 존야 나오면 카사님 만나면 좋아하냐 스플릿북시도 못하는데 내가요 선생님 오 이걸 선생님이 설계하네요 킬 캐릭어 킬 캐릭어 킬 캐릭어 버스 타고싶다 버스 타고싶다 버스 가린가 버스 가린가 씨 얼마나 걸려 아이씨 버스 타고싶다 이김 충분히 음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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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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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주면 강등각인데 진짜 하아 하아 또 포갬이 형한테 이제 일곱 대 맞아야되요 맞으면 죽어버려 진짜 너무 아파 이씨 아 APP 어우 균형은 약점일 뿐이야 눈 사시 아니에요 씨바 카메라 때문에 그래 카메라 위치 선정을 못해 어? 이즈원도 미니언 택시를 쓰는 내면을 해줘야 돼 이즈원도 사람이야 미니언이 다 키스네 아 잠깐만 에헤이 님 에헤이 형님 이거 안 되는 거야 에헤이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여기서 렉사이가 하고 들어오면 하고 죽을거야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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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궁 썼는데 죽었어 궁 썼는데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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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만에 미드 오픈 강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뭐 잘났다고 어떻게 저는 미드 할지 모르겠는데 미드 접은지 오래됐어요 아 씨 게임 역가차 부린대가 있습니다 버스나 타야지 버스 못하면 지금 진실은 바로 어둠 속에 있지 말로는 아 씨암 무슨 페이커도 이기지 말로는 페이커가 아주부 방송을 틀었는데 똥싸면 이제 페이커한테 욕할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겸은 근대점 군대점 군대점 이번에는 계속 쓰든 안 쓰든 죽었어 뭐 이럴어야 보고서 보고 상윤님이 저한테 1칩 넣고있어 나 할게 없어요 그래 나 여기서 원래 도망가고 도망가고 제드가 너무 비쌍하다 도망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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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부 이미 전 2개임으로 왔어요 우기 Tim원들 멘탈なら 사람 수미마세잉 수미마세잉 죄송합니다잉 사람은 질 때도 있는거니뭐 나를 미드 보낸 너네의 잘못이다 아 죄수번호야 죄수번호 손통을 끊어주마 이브가 멘탈이 나갔구만 지금 윙 소리 없이 수미마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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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마우스 안올리냐? 하니브만 더 밀고 빼면은 살겠지?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밖에 없다 거기 올라가봤자 할 수 있는게 없다 힘 내라 힘! 힘 내라 힘! 시간만 끌어줘 얘들아! 나에게 시간을 좀 좋아 좋아 가벼운데 잘 버텨어! 인생은! 스플릿 푸쉬나! 무식하게! 무식하게 민다 좋아! 이득 개많이 봤어! 이득이여! 밀고 쬐고 싶다! 밀고 싶은데 밀고 가사린 올거 같은데 가사린이 가사린이 이게 안보여요 지금 가사린이 왔어요 가사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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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메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아 에이 그 어 이거 죽을까? 두 방만 다를데 두 방만 다를데 두 방만 다를데 ė 해놈이 진짜 그래 특이 라위도 사치다 지금의 나년로 라위도 사치다 안데! 웹웨이의 드립을! 안 가나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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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읽 이 못난 제드 때문에 제드 못하네 할만해! 할만해! 난 그냥 무지익하게 밀면 돼 일단 좀 안보이니까 빼고 야 내 리브는 이제? 하.. 주소전자식이라서 바툼가 없는데 바툼감 마드가 필요하지 얘들아 지금 2인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,3인발은? 안 하고 있구나 렉사이 궁 소리도 안 들리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렉사이 궁 소리도 안 들리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렉사이 궁 소리도 안 들리는구나 2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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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군 3군 렉사이 궁 소리도 안 들리는 2군 2군 제발 부탁이에요 큐벨님 큐벨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ú 시스템 하나가 지금 하나가 있어 강대 안됐어 아 인성이 무슨 인성이야 실신인데 저런 장난 못 쳐요?